10시 시리아! 아, Assalamu alaikum! 이슬리스! 이슬리스! See you later! Bye bye! 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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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c!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트킴입니다 사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So, I'm in Turkey right now 제가 터키에 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시리아 난민들 또 제가 터키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센시티브한 토픽이더라구요 하지만 이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마드라스가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Let's go! Assalamu alaikum! Finally! Hey bro, long time not three Long time not three Welcome Welcome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Assalamu alaikum How are you? Inshallah Inshallah Happy to meet you again We are two We are two We are two Thank you And you know him? Yeah, we met two years ago I'm Muhammad Yasin Muhammad Yasi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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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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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t's the most crazy Yes It's okay So... So big So big Maşallah maşallah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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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I expected Wow Oh Thank you Sunnat Sunnat Muhammad Sallallahu alayhi wasallam Yes Perfume Maşallah Bismillah Bismillah 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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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s really amazing Thank you This program is really good It's really good If you want to go up Then you can use the elevator there So this is really huge mosque They came to eat something Pet Wait for me So many kids come here Same, this is park area Student come here and the play 오늘 이 버스는 음식을 주문합니다. 다른 학교들과 다른 학교들들도 주문합니다. 우리 많은 학교들에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아, 음식을 주문합니다. 네. 마샤알라. 3,000 학교들 매일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봤을 때 너무 크죠. 마샤알라, alhamdulillah. 마샤알라. 여기 이제 maintenance. 아, 아직 건축이 있는지? 건축이 있는지. 다양한 학교들 같이 있게 Youtube problema야. 술이 Para기부する. 한국점이 Māori이 이렇게 sprayed, 학교도 같이 연습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이런니 adopted, mor緊상 kes판이issy. 사 noodle 현지에요. 가족은 여기 있는 집асс이. 모든 학생이 시리아의 이 five 일을 위해 생성은 사문들입니다. 시리아야? 네. 아 시리아야 DCrà coron해주장 Billy from 창문입니다. 쉐이인들의 인원에서 출ett domu ? Glory. 응시가 사이사 모자 제시 지금 와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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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어보네 다시 заб PlayStation 봐라 есте på 너무 귀여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죽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모든 학생들은 여기. 사랑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오신이 아마도? 어떤 어머니랑 아카락을 떠나고 다른 학생들은 죽었지만 여기요. 5-6년간 이곳에 가까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여기 그 학생들은 5-6년간 학생들이 아마도 좋은 학생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뭐랄短이 없W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母가 없는 장소에 mieli 그리고 싸우는 국내만이 있 се, 우리가 그들이 다른 곳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얻을 것 같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decis bodbi, 사라이ов, Qur'an을 제발하는 것, 구호하는 길, 그래서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모여서서, 우리가 어떻게ему 있으므로 수 digit의 국내만이 있을거에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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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حمdulillah.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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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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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둘 다 같이?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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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름은? 제 이름은 다우드 저는 Suriye, 당신은 한국인 정말? 한국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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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러시장입니다 러시장입니다 러시장은 러시장입니다 이 상황은 여기 이 상황은 더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상황은 더 이상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 아 아 아프리카가 만들던 네 이 상황은 러시장입니다 내 이름은? 이 커피를 사랑해요 아주 맛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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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 Cara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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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라 알라라 잘한다 알라라 잘한다 니아 강한 마음이 알라라 잘한다 자식 일단 네 가장 강한 정치 어 네 안녕 下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오 마샤Allah. 오 마샤Allah. 세이따. 다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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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A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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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형들. 하나, 둘, 셋. 형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형들. 유튜브 알아. 카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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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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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dibly. coeur Katrina. farota 네,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주 좋지? 네, 아주 좋지? 내게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왜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아,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네,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우리의 자리에서부터는 돈이, 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새로운 카메라맨 너무 좋아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페르바이트 김인제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안녕 김인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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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맞아 맞아 해각 caviar 네 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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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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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직원노도 하하하 그 почему 제 유튜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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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그 아들? 그 아들? 아니요? 아니요? 오래간만 살고있어요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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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잘생겼어 아.. 아.. ok.. I will sit here ok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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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Oh.. Baby Baby 아들 Long time not see Bro Bro Yeah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유투버 이쁘가 유투버 네 하나님은 정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 пост에 would know 하나님은 주여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에게 루가를 자리에 가족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주여 하나님은 주여 하나님의 주여 저녁은? 하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자르데들의 아니요? 오 내 거 예, 예, 예 예, 예 예 제 자르데들? 제 잘한다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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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란 너무 맛있어 주인공이 정말 많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먹지 마세요 네! La Illaca Illalla 나 tourist 여러분 같이 만나서 만났지 나중에 만나요 전투에서 만나요? 네, 받으세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 오세요 저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인샤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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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마하살라마 네 네 Texas 마하살라마 또 봐 안녕 봐봐 어, 그거 봐봐 아니, 해봐봐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Who is this? 누구야?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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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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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응? 너무 좋아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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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랍 아랍 네 다우도아 비 주세요 응 그다우도아 비 짠 짠 으으으음 으으으음 으으압 잡았다 으으아 잡았다 으응 으으으 으으으아 뭐 뭐 뭐 뭐 뭐 뭐 카메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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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는 올듬 오늘 아주 잘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아주 놀랍게 모스크에 짜미 고맙습니다 너무 귀엽고 에너지적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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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만났던 식구들 또 만난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리고 오늘 조금 느낀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 문제 전쟁의 휴우증 이런게 정말 보기보다 엄청 엄청나구나 이게 정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거를 조금 눈으로 보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너무 애기들은 좋아요 저는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밝게 잘 생활하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특히 이런 종교적인 시설에서 질람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 전쟁 때문에 아 가축들이랑 떨어져야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놀랬던 거 같고 참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거 같아요 왜 내가 저도 저도 사실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아 왜 내 상황이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크고 행복하고 대단한 건지 많이 느끼면서 살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남들 많이 도우면서 살아야 될 거 같고 정말 남들 많이 도우면서 살아야 될 거 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겨루시루스